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금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명 중 1명이 실업자랍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4만 2천 명 직원이 실업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고 뉴스에 나왔답니다. 저희들도 관광업 그 다음에 항공업 이게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자영업자들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부도를 맞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그러면 나라 국가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심하고 있습니다. 심합니다. 현금 지원을 하자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미국도 현금을 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100만 원씩 주자.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전부 다 국민 전부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저소득층에만 줘야 되느냐. 그 기준 따지다가 시간이 가버립니다. 소비를 진작해야만이 경기가 돌아간다라는 논리로 100만 원씩을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100만 원 줘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IMF도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고 했을 때 소비진작이라는 게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줘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거를 주려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퍼플레미즘일 수도 있고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그런 선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국회의원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또 말이 바꿔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쉬울 때는 말이 나왔다가 아쉬움이 지나버리면 또 말이 쭉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런 현금 지원보다는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줘라. 그래서 미국 트럼프도 거기는 급여세, 급여세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세금이 있는데 그 급여세를 받아가지고 사회보장이라든지 메디컬케어에다가 쓰는 세금이래요. 그래서 사회보장으로 쓰는 세금이 12.4%고 메디컬케어로 하는 것이 세율이 2.9%인데 그게 회사와 당사자가 반반씩 부담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고용보험, 의료보험 같은 경우죠. 그런 거를 0%로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기업, 소기업이 있고 중기업이 있는데 소기업은 30% 이런 식으로 조특법에 있는 각종 혜택들을 최대 60%까지 늘린다. 그리고 이거는 15%로 되어 있던 거를 30%로 늘린다. 이렇게 하면 13만 명이 혜택을 본대요. 혜택을 보고 그게 3,400억 정도의 감면 혜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법인세는. 그 다음에 부가세는 부가세는 이게 4,800만, 연매출 4,800만 미만이면은 이게 간이 가세업자예요. 그래서 간이 가세업자는 5에서 3% 정도의 부가세율인데 업종별로. 이 8,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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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만이라고 기사에 나오던데 매출이 미만이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간이 가세업자 수준으로 내려주겠다. 부가세를 간이 가세업자로 이렇게 내려주겠다. 그러면 5에서 3% 정도의 혜택을 보는 거죠. 지금은 일반 가세업자는 10%잖아요. 이런 식의 혜택을 주면은 16만 명이, 116만 명이, 116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116만 명이 7,100억, 7,100억 정도의 감면의 혜택을 본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증대할 때는 세율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공제를 낮춰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비가세를 확 줄여버리든지, 그리고 재산가액을 어떻게 됩니까? 재산가액을 높여버리든지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공제를 낮추는 거를 조금 더 높여서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해주려면 비가세 부분도 더 많이 해줘버리고, 재산가액 높인 거 이건 낮춰버리면 되는 거고, 세율 높였던 거 낮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왕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라.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제 부분으로 해준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 기간이 문제죠, 기간이. 이거는 뭐 1년 정도 해준대요,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조특법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법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면의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려면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안 돼요. 세무조사. 세무조사가 중단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지되고 연장하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 중인 거는 빨리빨리 종결을 해라 이거예요. 자꾸 중지해가지고 연장하고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세무조사. 지금 나가가지고 거둘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가야 될. 죄책 기간에 도래된 이런 부분들만 나가고 세무조사는 중단을 내라. 제가 2003년에 있을 때 그때 오신 국세청장님은 세무조사를 일체 6개월 동안 못하게 했어요. 그래도 나라 경제가 다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세수가 5%밖에 안 돼요. 전체 세수에. 5%밖에 안 되니까 5% 중에서도 부실과세 비율을 따져버리면은 그게 절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5조밖에 가령 100조면은 5조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5조 중에서 부실과세 비율로 또 돌려주는 돈을 생각하면은 2.5조라고 생각하면은 2.5조밖에 조사세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모든 비리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비리의 원상처가 세무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안 해도.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납기를 연장해달라 이거예요. 납기 연장을 하고 징수유예를 하라 이거예요. 징수유예. 이거는요. 신고세목. 이거는 고지세목. 신고세목이어도 세금을 안 내가지고 신고하니까 고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징수유예 개념입니다. 납기 연장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득세나. 지금 우리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부가세가 올해는 4월 27일이에요. 27일이 예정 신고예요. 예정고지. 27일이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는 25일인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공휴일 끼웠으니까 27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이때까지 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영업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하나가서 돈이 없는데 내가 부가서를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납부가서 낼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납부기한을 좀 연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내 변제기를 좀 늦춰달라. 좀 사정을 봐주세요. 그 말이에요. 신고 납부 납기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이게 이제 국기법 6조에 있어요. 6조에 있어요. 해가지고 이게 3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대 그 사유가 소멸이 안 되면은 9개월 정도 선에서 최대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4월 27일 3개월로 이렇게 하면은 7월 27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권으로 직권으로 4월 27일, 5월 27일로 일단은 연장을 해 줬어요. 일단은.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업체에야 돼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와가지고 폐쇄되어 버렸다든지 음식점이.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우한 폐렴의 사람들이 어디 집단 수용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 지역, 그 지역은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해 줬어요. 직권으로. 나머지는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부가세 이런 애정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가세는 한 1년에 4번 신고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1기, 2기 해가지고 25일마다 6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월 25일,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25일 신고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또 잘라가지고 1월부터 3월, 3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중간에 애정 신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또 신고 하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을 신고해야 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제일 걱정이죠. 부가세가. 그래서 부가세는 남의 소비자의 돈을 받아가지고 대신 납부를 하는데 100원을 팔아가지고 110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원이 내 돈인 줄 알고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쓰다가 보면은 나중에 10원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은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못 내겠다 하면은 기한을 연장을 해달라, 변제기를 좀 연장을 해달라 이런 게 이제 납기 연장이다. 그러면 해주려면 과감히 해줘라 이거죠. 1개월 해줘가지고 그게 무슨 티가 나겠느냐.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업자가 살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람들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자가 살아야 되고 사업자도 속이면 영세업자도 살아야 되고 위에 중기업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대기업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동차 산업도 지금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모든 걸 이제 영업활동이 중단돼 버리니까 차가 수출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하고 그것밖에 있지 않습니까. 철강하고 조선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부 다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다운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올해 세수가 530조 아닙니까. 530조를 어떻게 맺고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결손이 난다 빵구 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판에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가지고 법인세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법인세가 제대로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에 들어오겠느냐. 부가가치세가 가장 세수 증대의 가장 바로 밑이거든요. 제일 확실하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부가세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못 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수 결손이 맹약관화하죠. 그리고 소득세도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지금 530조 세수를 아마도 달성을 못할 것이다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금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요. 현금 100만 원씩 주면은 그게 50조랍니다. 그 50조를 어디서 구해요. 코로나 추경 예산이 8조랍니다. 그런데 그 50조를 어디서 구하냐고. 아니 돈이라는 게 하늘에서 톡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탁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자들을 어루고 달려고 이렇게 복도하다 줘야 거기서 사업자들 통해서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막 쥐어짜가지고 내내 이렇게 뺏는 개념이 세금이 아무리 그래도 세금이 개념이 그런 뺏어가는 개념이라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뺏어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1년 바라보고 올해 바라보고 끝나겠느냐 이거예요. 국가경제가. 나중에 내년에도 세금이 들어와야 되고 내년에도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가버려가지고 팍팍 써버리고 나면은 나머지 빵꾸난 돈을 어디서 채우느냐 이거예요. 국가한테 그러면 국가가 빚내서 해야 되는 거고. 국가 빚이 지금 뭐 40몇 프로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뭔가가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 몰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는 거 다 빚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울 좋은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 외에 이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감면 혜택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러면 납기 연장이라도 해줘라 납기 연장. 그리고 징수유예를 좀 해줘라. 징수유예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금에 이렇게 세금에 돈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아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애가 이제 변제기예요. 변제기. 변제기면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게 이제 고지를 한단 말입니다. 고지를 해가지고 이때 납부기한을 정해요. 납부기한을 정한다 이거예요. 이때 돈을 안 내놓는다. 납부기한에 안 내나? 돈 안 줘? 그러면 애기에다가 가산금 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매기는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두 개가 합해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요. 해가지고 납부기한까지 돈 안 내? 그러면 가산금을 어떻게 매기냐 하면 미납부세계에다가 곱하기 3%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달 매달 0.75%를 붙여요. 이게 중가산금이거든요. 이게 중가산금이고 이게 가산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는 안 하고 이거 하나 붙였다가 매일 매일 곱하기 0.025%를 곱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5년간 해요. 5년간. 5년간 계속 돈 안 내놓으면 계속 이게 가산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렇게 붙어버린다 이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그러니까 배보다 어떻게 됩니까? 배꼽이 이제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꼽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게 본세보다 이제 나중에 가산세, 가산금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납부기한이고 그 다음에 또 안 내면 또 독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독촉기한이라고 또 있죠. 언제까지 또 내라.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징수위해가 여기는 이제 15조고 여기는 이제 17조예요. 17조인데 이 납부기한 내에 이 납부기한을 좀 연장을 해달라. 연장을. 최대 9월까지 가능하니까 9월까지 연장을 좀 더 해달라. 변제기 조금 늦춰달라 이거예요. 변제기를. 이 고지는 그 이전에는 고지하면서 내가 납세 업무가 이게 성립이 돼서 납세 업무가 세액이 확정이 돼요. 세액이. 얼마만큼의 세액이 확정되니까 야 일단은 세액을 확정시켜지지 말아달라. 고지하지 말아달라. 이거는 고지유해예요. 고지유해. 고지유해를 해달라. 이것도 이제 징수위해죠. 이거는 고지가 됐는데 세액은 너 그러면 1억을 내놔. 1억으로 내가 확정이 됐어요. 세금이. 그러니까 1억을 내놔. 그럼 아니 변제기를 좀 늦춰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징수위해죠. 징수위해. 고지 후 징수위해예요. 그러면 납부기한이 딱 끝나버리면 이때는 이 사람은 체납자예요. 무조건. 체납자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재산을 압류해버리고 공매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다 뺏어내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달라. 내가 이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체납처분 유해를 해달라. 체납처분 유해. 하지 말아달라. 내 재산 공매하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예금 있는 거 그거 압류하지 말아달라. 빼가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환장해 죽겠는 사람한테 예금 빼가지고 가버리고 재산에다가 압류해버려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버리고 사업자 통장에다가 압류해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해가. 이거 징수위해는 지금 내가 낼 돈이 없으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소용없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못 내고 나면은 나중에 아기가 체납자 돼가지고 또 내 재산에다가 아파트 있는 거 하나 압류해가지고 또 공매해 본다고. 그러면 저 자식은 어디로 가요. 노숙자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뒤에는요. 노숙자가 이제 엄청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노숙자 증가 비율하고 세금 징수 비율이 똑같아요. 세금 징수를 이렇게 강화시키면요. 노숙자도 같이 이렇게 비례해서 가치도 올라가요. 그게 이제 세금의 효과란 말입니다. 세금이 이런 정도로 사람을 경제활동에 있어서 생활의 폐부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하지 마라. 모든 거를 지금 당장은 세금이라는 게 아무리 뺏어 국가가 뺏어가는 개념이어도 뺏어가지 마라 지금은.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재산권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근거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재산권을 보장을 해줘라 이거예요. 보호를 해줘라. 왜 사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것 같이 재해가 일어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징수로부터 좀 해방되게끔 해가지고 다시 세상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다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징수해라. 라는 그 근거법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뺏어가는 법으로 그걸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징수해 주세요. 고지 유예해 주세요. 체납처분 유예해 주세요. 이러면 담보 내놓으세요. 이래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담보를 내놓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담보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담보 제공하면서 돈이 있으면 진작 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잘 안 해주는 것들인데 직권으로 해줘라. 이거 이제는 직권으로 저 같으면 9개월 1년까지 딱딱 해줘버리겠네요. 그런데 왜 그걸 못 해주느냐. 눈치 봐야 되잖아요. 지금 530조 거대해야 되는데 세금 안 지금 못 들어오게 생겨 죽겠는데 이것까지 1년 뒤로 이렇게 9개월씩 이렇게 해줘버리면 돈 안 들어오죠. 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지금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윗사람이 바뀌어져서 정치하는 주체가 바뀌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금에 이런 제도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경제가 저절로 성장돼서 법인서가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세수 부족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 중에 전부 다 올렸잖아요. 세율도 올리고 올리고 보유수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율도 올리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다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5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0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에다 곱하게 해가지고 세율을 해버리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 때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공제를 안 해줘 본다든지 공제폭이 가령 5% 해줬는데 3% 해줘 본다든지 그리고 엊그지만 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비과세 안 해줘 본다든지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더 강화시켜 본다든지 앞으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 세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분명히 갈 것이다. 이 정권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왜? 돈을 챙겨야 되니까 지금 적금이 있는 통장 이제 다 빠져나갔는데 그걸 어디서 채워요? 결국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채워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인데 의외로 말을 하는 분들이 적어요. 왜? 그 정치 농객 그 분들 자체가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는 자유직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자로서 내야 되는데 부과가치 창출하면서 이런 식의 세금의 혹독한 면을 아직 안 겪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의외로 정치를 분석하고 세상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해 봐야 된다. 올해 세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결손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어떤 식으로 보충할 것인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